네 데이지한테 뜨겁게 데이지 데이지 제가 드디어 걸스테이 멤버 중에서 첫 번째로 솔로 앨범을 솔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다들 너무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에 힘워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현재 새벽 7시 마지막 촬영 지금 뮤비의 마지막 촬영 씬을 촬영하고 있다고요 나 지금 밤샜어 밤을 하룻밤이 또 새고 또 새는 생각이야 여러분을 위해서 난 참을 수 있어 왜냐? 난 방미하니까 내 말 들려? 난 너도 사랑해 데이지 항상 너무 고맙고 이번 앨범도 너무너무 잘 부탁해 사랑해 저도 다시 울고 나도 혀자 우우우우우